안녕하세요. 패스앱이죠. SKT 고객대상만이고요. 스벅 한 잔 100%입니다. 100%인데 선착순 2만 명인데 커피가 떨어지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라고 하니까 이벤트가 살아있을 때는 100%라고 봐야 되고 지난번에 1차를 했었고 지금 2차고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죠. 패스앱의 이벤트 쪽에서 보이고요. 이 이벤트죠.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이 이벤트인데 위에 보면 빚성 9만원인데 이전이랑 똑같아요. 4만원인데 5만원은 1억 이상 거래해야지 준다는 거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빚성 없는 분들은 4만원 받고 하면 되고 이거를 SKT 고객대상이고 선착순 2만 명이고요. 마이데이터죠. 카드 아무거나 안쓰는 거 하나 연결하면 되고 패스 인증서 또는 신한 인증서 있으면 되고 11월 6일부터 11월 30일 이체하고 이때 한 분들 이때 대상 한 분들은 12월 13일 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선착순 2만 명이 올 거고요. 2만 명 100% 증정인데 이벤트는 일찍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경품 소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품이 없어지면 끝난다. 그런 뜻이고 네오가 나와있습니다. 별거 없고요. 자산 연결하고 이벤트 응론하면 됩니다. 카드 안쓰는 거 하나정도 연결하면 되고 기타 주의사항 있는데 19세 이상 SKT 텔레콤 고객만 되고요.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